오늘? 오늘 10점 만점 다는 거 같아. 아 짬뽕이 불안해. 짬뽕? 매워서. 그치. 아 이게 짬뽕이 아픈 추억이 많아가지고. 참 매운 거 먹을 때. 즉흥적인 것처럼? 네. 좀 매울 것 같아서 준비했다. 어 좋아. 이거 뭐. 이거 바로. 에이, 너 여기? 첫 손님. 첫 손님. 첫 손님. 첫 손님. 제가 한 번 해볼게. 한 번 해볼게. 한 번 해볼게. 한번 해볼게. 너 이름. 여기 으어가. 네. 아 뭐? 네. 그럼. 이제 여기. 고마는 우투네. 네. 식용유 스우와 박몬만노드. 한국 소금. 버전 disc. 한번 봐. 이렇게 봤을 때. 이렇게 변경을 보고. 이렇게 래스터론. 이렇게 반으로 래스터론. 너무 싱싱하コras인 옷. 고마워! 고마워! 이 소스는 더 맛있어? 이 소스는 더 맛있어? 이 소스는 더 맛있어! 고마워! 고마워! 좀 물을 필요해, 이 소스는 더 맛있어. 이게 왜 이렇게 짜증나? 안 매워, 안 매워, 안 매워. 너무 잘해 집에서 끝났어요? 네, 그냥 학습을 필요해요 자, 만두! 만두 하나 남아갑니다 dumplings 이 말에 뵙겠습니다. 저는 이 말에 뵙겠습니다. 저게 해줘요. 음... 이거 하나 먹은 다 먹은 일이에요? 네, 나한테 먹은거에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됐다. 맛있어. 면을 먹는 것 반응 좀 한번 봐줘. 매운거, 그런건 농도. 잘 재료네. 맛있어. 맛있어? 그냥 niet enough? 아니. 너무 맛있어. 여러분 안녕. 아, 그치? 아주 흥미로운. 굉장히 흥미로운. 이 곳은 너무 흥미로운. 나 이런 곳은요. 좋은? 응. 그냥 기다려주셔서 더 흥미로운. 뼈는 중 뼈는 중 뼈는 중 뼈는 중 뼈는 중 이제 애들은 지금 요구르트와 만두를, 만두를 먹고 있습니다. 그 정도의 끝난, 만두를 마시지요. 전혀 밥을 먹겠지요. 몇 번에 대해서는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수의 끝까지. 좋아요, 추천해주세요. 이제 볼에 대해서 좋은데, 비트는 끝까지 가기요. 너무 빠른데요. Is it spicy? A little? Can I try a piece of beef? It's spicy Can I have your water? Do you need to help opening the arm? Thank you Thank you I seem cold Are the onions cold too, I mean not cold Spicy too? 잘 먹은거지? 너희가 너무 맛있다. 내가 опас할까, 이건 진짜 맛있을거지. 진짜 잘 먹으면... 이게 잘 먹기 시작할 테니까. 진짜 잘 먹은거지? 짬뽕이 뭐지? 짬뽕이. 이 음식은 정말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